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추가 여러분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은요 제가 상의를 안하고 돈을 쓴거에 대해서 화가 난게 아닙니다. 그냥 지출처가 강아지 병원비라서 그런거에요. 다른 데다 썼으면 이해를 했을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엄마 아빠 병원비 같은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보다 걔가 돈을 떴으냐? 170만원이 아니고 나는 17만원이라도 이해가 안되.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하더군요. 물론 50만원 정도만 썼으면 그건 남편이 모르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출처를 밝히지 않고 알아서 쓰는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 서로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들이 그렇잖아 보험 적용 안되고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 아니 그럼 치료를 포기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에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거에요. 저희 남편 예 맞아요. 개 안좋아해요. 친정에 가도 저희 강아지가 자기 곁에 절대로 못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한테 제가 강아지 수술비 낸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간에 이미 돈을 썼으니까 이번 한번만 넘어가달라고 부탁을 하는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조차도 거부를 하는거구요. 저는 절대 앞으로 제가 다 계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린 부부니까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는건데도 무조건 돈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만큼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서운하잖아요. 어? 우리 부부잖아. 물론 반대의 경우 시댁에 제 상식을 벗어난 많은 돈을 썼다면 저도 똑같이 분노를 느꼈겠지요. 사람인데 왜 안그랬겠어요. 하지만 한 번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저희 친정부모님 이야기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이 여유없이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친정부모님이 문제가 생기면 다 지불했으니까요. 저는 뭐 가끔 강아지 미용비나 약값을 보태는 정도였고 제 아래 두 동생들은 이조차도 보탬이 되지 못한거서 평소에도 되게 미안해 했다구요. 동생들 연봉도 아직 너무 낮고 확실한 자리를 못잡아서 그 25만원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길래 이번 한번만 제가 전액을 다 내겠다고 나선거에요. 제가 나선겁니다. 부탁을 받거나 압박을 받은게 아니에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아이고 어떻게 니가 혼자 다 내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괜찮아 이번 한번뿐이야 라고 제가 못을 박은거고 그 후에 또 가족 단톡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일 말고는 이제 없다고 아마 저희 부부가 이렇게 싸운걸 알면 그 돈 첨부 다 돌려보내주실 저희 부모님입니다. 여하튼 남편이랑 한번 더 대화를 해보고 뭐 그래도 안통한다면 여러분이 해준 좋은대로 뭐 제가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채워넣어야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야 추각을 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네 어떻게 해서든 지가 잘했다고 항변하려고만 하고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은 1도 안보여 이래서 꽁바들이 욕을 처먹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번 내가 아까 본 글에서는 왜 남편이랑 의논 안하고 돈을 마음대로 썼냐라고 쓴 일을 욕했는데 추각을 보니까 이젠 모르겠네요. 개따위에 돈을 왜 쓰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데 차라리 돈이 아깝다라는 식의 쫌팽이처럼 굴면 몰라도 개라서 경시하는 사상이라면 나는 너무 정탈려서 이혼도 생각할 것 같아요. 찌질하게 아니 개가 너한테는 가족이니까 이해하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갔잖아 조금만 돌려달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개따위에 거금을 왜 쓰냐 죽게 놔둬라 이런거면 아예 이건 뭐 님에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건데 나 너무 정탈릴 것 같아요. 이혼해버리세요. 내 댓글 그래? 그럼 쓴이가 먼저 남편을 경시한 건 어쩌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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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래서 가난한 집 장려는 기피하는 거야. 자기네 집안 병원비도 감당 못해가지고 시집간지 한참 된 딸내미한테 손 벌리고 게다가 꼭 그런 집 동생들은 돈벌이가 시원찮아. 일생에 도움이 안 돼. 거기다 지금 당장 돈 좀 생기니까 재테크로 재산 불릴 생각은 안 하고 친정에 돈 퍼다 나르려고 하죠. 사람의 병원비라면 맞이 못해 참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또 제일 거지 같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사상이야. 반성을 안 해. 왜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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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4번 이 아줌마 추각을 보니까 진짜 핵노답이네. 아니 친정부모가 돈을 줄 수 있다면서 그걸 또 왜 남편이한테 설득을 하려고 해. 그냥 받아와요. 5번 아니 뭘 또 물어보겠다는 거야. 남편은 본인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쓰니 부모가 돈 줄 사람들이면 받아와서 채워 넣어요.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혀가 길어. 뭔데요? 말하기 쪽팔려요? 역시 뭐 그지 마인드 그런 건가? 6번 야 추가 보니까 이건 뭐 완전체 답장로구만. 도대체 이럴 거면 그런 외적은 거요. 깔깔깔깔. 7번 아니 그렇게 소중한 개가 아니지. 가족이면 평소 동생이든 너든 다 용돈에서 얼마씩 빼가지고 적금이라도 들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8번 진짜 매정하다. 본인 여기 사람들 진짜 매정하다. 본인이 싫든 좋든 동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낸 거를 다시 받아오라는 남편이 정말 제정신인가요? 다른 댓글 따신 분들은 남편이 와이프한테 말도 없이 몰래 쓴 캠핑용품 100만원에 대해서는 뭘로 설명할 건가요? 님들 논리대로라면 큰 돈이니까 먼저 상의하고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틀렸어? 캠핑용품은 와이프도 뭐 좋아해서 쓴 건가요? 이건 남편도 본인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나중에는 상의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저러는 죄의가 뭔가요? 강아지를 싫어하는 것도 저렇게 큰 돈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동생같은 반려동물 병원비에 쓴 건데 그러면 그런 와이프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도 와이프한테 말없이 캠핑용품 샀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도 와이프는 남편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줬잖아요. 도대체 왜 저런 나이지들이야? 어? 내 댓글 쓰니가 딱 이런 마인드인데 아니지 본인인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2번 이봐요 아줌마 캠핑용품 몰래 샀다는 말 없고요. 가족 여행 때 다 같이 썼다는데 뭔 개소리세요? 아니 아내 동생이라고 그 개가 남편한테도 뭐 처남 처제인 줄 알아? 지능이 태아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나불거리라고 댓글 아니 먼저 사고 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샀으니 지불차 자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팩트는 강아지한테 쓴 돈을 이해 못 깨 깨깨깨깨깨깨깨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러고 나서 이미 쓴 돈에 대해 가족들한테 받아오라고 하는 거고요. 뭔 소리야? 님은 병적으로 꽁꽁하는 남편이 정상으로 보이나봐요. 다시 알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사고 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샀으니 지불차 자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팩트는 강아지한테 쓴 돈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고 나서 이미 쓴 돈에 대해 가족들한테 받아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쓰니 본인이 이해를 했다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거라 납득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끌고 와가지고 논점을 흐리냐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 9번 쓰니 뭐 추가 글에도 쓴네요. 걔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큰 돈을 걔한테 쓰는 거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을 했어야죠. 미리미리 님도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줄 거 이미 알고 긁은 거 아니야? 안 들키길 바랬던 거 같은데 막상 남편이 물어오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고하는 거 진짜 염치 없고 양심 없어 보여요. 내 댓글 야 추가 변명까지 완벽하구만 걔 진상이요. 끌 끌 끌 끌 10번 처음에 남편이 화를 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걔 혐오자였네요. 간식만 사다줘도 날짓 딸러댈 듯? 내 댓글 아니 그럼 스스로 감당도 못할 개를 키우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 11번 쓴이는 본인이 잘못한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남편 욕 먹이려고 웅웅웅웅 글 썼는데 본인 얘기 오지게 많으니까 당황한 거지. 뭐 추가 글도 그렇고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12번 아니 댓글들 다 왜 이래요? 나는 쓴이가 이해되는데 1700만원도 아니고 겨우 170을 가지고 진짜 쪼잔들 하네. 게다가 이게 뭐 여러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뿐인데 왜 그래?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 집 막내 식구라면 그 정도에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우리 엄마 강아지 심장 사상충 걸려가지고 100만원 냈는데 돈보다 우선은 살리고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남편이랑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냥 100만원 받아왔다 구라치고 다음부터 일일이 꼬지고 때려 말하지 마요. 다 숨겨요. 내 댓글 아니 그러니까 돈 1700만원도 아니고 고작 170인데 이거를 왜 진정해서 부담을 못하냐고 내 말이 틀렸냐? 2번 얘도 그렇고 쓴이를 두둔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네. 아니 말을 안 해서 이 꼬라지가 난 거 안 보이냐? 어? 3번 나 같으면 돈 10원도 안 붙은 동생들을 욕하게 했다. 가족이고 막내라면서 미용 비용도 안 냈네. 그러면서 개를 싫어하는 남편을 잡고 이걸 또 편들고 있다고. 와 진짜 쪽팔리지도 않냐 니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괜히 했다가 얘기저기 또 그 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아가겠습니다. 댓글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심한 욕설은 제가 그냥 댓글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